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진상운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가 진상운전을 하게 되는 목적, 그리고 진상운전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진상운전할 때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이 시간에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요. 발전기가 진상운전하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진상운전을 하게 되는지요. 제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에는 이런 C컴포넌트들이 존재하죠. 송전설로를 갖다 꾸며놓으면 가공설로가 되든 아니면 지중케이블을 설치하든 케이블을 설치하든 가공선을 설치하든지 간에 C가 존재하죠. 자생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솔로를 구축하게 되면 무조건 존재하는 양이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역류를 갖다 개선할 목적으로 전기 사용자들이 전력용 콘덴서를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인위적인 갑이기 때문에 설치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가지고 온오프 양을 갖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있다 할지라도 다 투입된 게 아니라 온되어 있는 것만이 이제 투입된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유틸리티는 또 무효전력을 갖다가 고객에게 또 공급할 목적으로 변전소에다가 조상설비를 갖다 설치하죠. 그 중에서 C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은 전력계통에 이제 인위적으로 넣든지 아니면 선로를 구축하면서 무조건 존재하는 그 양이 되든지 그런 게 돼지 정조는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양들은 누구에 의해서 다 소모가 되냐. 자 물론 얘네들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무효전력 관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하죠. 무효전력 공급장치. 제가 이제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또 다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 미리 무효전력 편에서 이야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기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가서 한 번 정도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장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무효전력은 다 말씀을 다 빼고 말씀 다 지상의 무효전력이에요. 즉 모터 즉 전동기가 사용하게 될 유회의 무효전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자기는 공급장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틀린 말은 C가 진상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틀린 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다 틀린 내용들이에요. 전력용 콘덴서. 콘덴서는 캐페시터. 콘덴서는 무효전력 공급장치에요. 어떤 무효전력이냐면 지상 무효전력 공급장치에요. 소비원으로 이야기 한다면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하고요.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하고 공급장치로서는 공급자로서 돌아서면 자기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상 무효전력 누가 갖다 쓴다는 이야기에요. 이 무효들이 누가 갖다 쓴다는 이야기에요. 전동기가 갖다 쓴다는 이야기죠. 전동기가 갖다 쓴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동기는 무슨 무효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의 무효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캐페시터, 대지정종류나 이런 콘덴서 이런 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소비용이 아니라 공급장치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 개념이 헷갈린다고 하면 무효전력과 무효전력 편에서 꼭 다시 한번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이 엄청난 양이 많이 있어요 자생하는 양도 있고 인공적 투입된 양도 있어요 그리고 온오프 하더라도 늘 고정용으로 달아놓고 쓰는 상태도 있고 닫아놓고 뭐냐면 잊어먹고 안 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양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을 텐데 중부화 시에는 이 전동기가 대부분 구동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무효전력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죠 얘들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효전력 공급장치를 더 설치를 하는 것이죠 더 설치를 해서 무효전력 공급장치를 운영을 해줘야지만 그 양을 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부화 시에는 이런 양들이 대지종전용량들이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동기가 다 소모해버리고 남아도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심야경부화 시가 되면 즉 모터들이 하나 둘씩 꺼지게 시작되면 이 소모량들을 점점 줄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얘들은 인위적으로 투입된 양은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끝나겠지만 대지종전용량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양들이 더 상황이 바뀌는 거죠 더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야경부화 시에는 무효전력이 과잉한 상태 된다 과잉한 상태 중부화 시에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는데 지금 전동기가 꺼지고 나니까 얘를 가서 소모할 애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무효전력이 과잉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전력계통 전압이 매우 증대가 되는 문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과전압의 문제가 된다고 전전력계통의 전압이 높아지는 과전압 문제 즉 어떤 문제예요 절연 문제로 문제가 확대된다는 얘기죠 낮에는 무효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반대의 문제겠죠 매우 증대는 문제가 아니라 전압이 낮아질까 하는 우려가 된 거죠 만약에 공급량이 부족해서 근데 새벽이 되면 새벽이나 우리가 이제 한밤이 되면 이제 오히려 이 양이 남아들어서 전압이 더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력계통에 이제 저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상설비로는 예를 갖다 모터 대신해서 소모해 줄 대상이 필요하죠 즉 모터는 LE죠 즉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녀석이잖아요 그 무효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대치품을 달아주던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블로우 리액터죠 블로우 리액터 이게 리액터를 병렬로 달아주던지 병렬요소로 달아주던지 아니면 발전기는 무슨 운전해야 된다고 그때 발전기는 그래서 다 동시에 이루어지죠 블로우 리액터도 투입되고 그 양을 갖다 흡수해 줄 수 있는 소비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무효전력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줘서 뭘 갖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전력계통이 과전합되지 않도록 즉 다시 우리가 원하는 전압 일정한 전압이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 이제 발전기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운전 모습이 바로 진상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발전기는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흡수한다 흡수한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비시킨다는 뜻이에요 흡수라는 말이 소비한다 소모한다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려서 흡수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뭘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블루 리액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발전기는 어떤 운전을 하게 되면 저여자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모듈 우리는 무슨 운전이라고 하죠? 진상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상운전이라고 즉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상운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중부하신 어떤 운전을 하는 거예요? 발전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 즉 지상무여전력을 공급하는 운전 그래서 지상운전을 하는 거죠 지상운전 즉 그때는 저여자 운전이 아니라 과여자 운전입니다 즉 전압을 높이는 운전이죠 여기서는 저여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 상태가 되냐면 발전기는 전압을 즉 자속을 갖다가 계좌자속을 갖다가 낮추는 운전이에요 계좌자속이 낮아지면 뭐가 낮아져요? 기전력이 낮아지죠 유기기전력이 낮아지죠 그런 모드가 되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낮아지는 운전 유기기전력이 낮아지면 무효전력은 개통측을 V라고 하고 이쪽을 E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두 모성 간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 특히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이 두 전압의 위상에 의해서 나타나죠 위상이 빠른 쪽에서 늦은 쪽으로 유효전력의 흐름이 나타나죠 그런데 무효전력은요 지금 무효전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효전력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부하측 전압이 낮죠 통상적으로 부하측 전압이 낮고 얘가 높으니까 무효전력의 흐름은 여기가 발전단 쪽이 높으니까 발전단 쪽에서 부하단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공급하는 모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과여자 운전 모드고 지상 운전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진상 운전 모드 즉 발전기가 그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전력의 흐름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나타나야 돼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이 돼야 되냐면 이쪽이 전압이 높아지고 이쪽이 전압이 낮아져야 돼요 이쪽이 전압이 낮아져요 이쪽보다 이쪽이 낮아져요 그래야 무효전력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발전단 측의 전압이 낮아지는 운전을 하는 거죠 즉 낮아지는 운전자 즉 더 낮추면 낮출수록 이쪽으로 무효전력 흡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쪽 전압보다 이쪽 전압이 낮아져서 작아져서 사이즈가 작아져서 낮추면 낮출수록 전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무효전력 흡수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여자 운전이고 진상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왜 진상운전을 하냐 과전압의 문제를 해결해서 계통에 남아도는 무효전력을 흡수해서 과전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상운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을 그려봤을 때 진상운전은 이쪽 영역이었죠 여기가 지상운전이고 PQ도 상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상으로 운전하는 때가 우리가 일사분면에다 놓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일사분면에다 중부화 시, 지상운전은 모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때는 이쪽이 이제 4사분면에 진상운전 모드입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죠 이쪽은 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쪽만 가지고 이야기했죠 P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발전기 입장에서는 이쪽도 마이너스 영역이잖아요 이쪽이 P가 플러스 영역이죠 이쪽은 마이너스 영역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발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발전기가 아니고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P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발전기가 P를 갖다가 공급하지 않는 상태 그 마이너스 영역을 해석을 반대로 하면 공급이 아니라 흡수, 소비하는 상태 즉 발전기가 모터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영역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쪽이 지상운전, 이쪽이 진상운전 그 중에서 우리가 진상운전 할 때 뭐냐면 영역이 조금 더 좁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상운전 보다는 진상운전이 좀 좁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여기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전기자 담부, 철신 담부, 과열 문제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이 영역이 좁아지는 부분도 있었고 전격력률에서 보더라도 지상은 0.9, 진상은 0.9 굉장히 좀 더 타이트해졌죠 더 일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이쪽은 공급하는 무효전력량이고 이쪽은 흡수하는 양이죠 즉 소모시키는 능력이 공급하는 능력보다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발전기가 지상운전을 할 때는 당연히 전력개통이 지상인 경우가 되겠죠 모터 사용량이 많을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효전력 소비량이 증대 되는 상황이죠 모터가 그걸 다 갖다 쓰니까 이때는 어떤 상태에요? 개통전압 입장에서는 개통이 저하가 낮아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낮아질까 우려되는 즉 무효전력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전압이 낮아진다 이거는 유효전력, 무효전력편에서 다 지금 말씀드리고 왔던 상황이에요 여기서 별도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는 개통이 이런 상태였을 때 발전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전압이 너무 낮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설비 관점에서 바라보면 C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전압이 낮아졌으니까 즉 무효전력이 공급이 부족하면 전압이 더 떨어지니까 공급원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공급원이라고 그러죠 공급원이 들어가든지 즉 캐페시터 장치들이 투입이 되든지 또 그 다음에 또는 동시에 이야기하죠 이것도 투입되고 당연히 발전기 입장에서는 무효전력을 또 공급해 주는 운전모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운전모드가 바로 지상운전이고 과여자 모드죠 과여자운전 모드죠 지상운전이면서 과여자운전이죠 그래서 발전기도 여전히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세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전기의 기전력, 즉 발전기의 기전력이 높아지면 개통자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압을 끌어올리는데 결국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중부화 때는 전압이 낮아질까 우려되니까 결국 무효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해서 전압을 안정하게 낮지 않도록 너무 낮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해 주는 것이죠 진상은 반대죠 상황이 반대죠 모터들이 다 꺼지니까 즉 무효전력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부화 때 나타나는 것이고 개통 자체는 진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즉 전압보다 전류가 앞서 있는 상태일 수 있죠 그때는 뭐냐면 전압이 매우 큰 우려가 있다 과전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무효전력 소비가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가 자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의 대지정조 능량들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커버할 수가 없는 상태 즉 그거는 과잉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터가 그걸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새벽에는 남아 있지 않지 않죠 그러니까 과잉한 상태로 되게 되고 이거는 전력계통의 전압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기는 진상운전한다 즉 저해자운전 즉 전압을 낮추는 개통전압보다 더 낮추면 더 낮추면 낮출수록 무효전력을 더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되죠 또는 조상 설립 입장에서 본다면 모터 대신에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해 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대신에서 소비할 대상인 블루 리액터가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기는 진상운전 그 다음에 블루 리액터 투입 상황이 이쪽하고는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남아도는 남아도는 인이어 무효전력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과전압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효전력을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 그러면 전압을 우리가 원한 전압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을 더 많이 해달라는데 공급 못 해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압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흡수해내려고 했는데 흡수가 너무 과잉한 상태 그러니까 그걸 갖다 흡수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흡수할 양이 리액터나 발전기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합쳐도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전압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압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놓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전압원은 아니지만 전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상한값 내에서 운전을 하려고 가지고 있죠 그래야 부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진상운전을 하고 있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개통의 사고 발생 시 현저한 전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개통의 삼상 단락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단락 지점이 거의 0V에 가까워지죠 물론 완전 단락이 났을 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작아지는 건 사실이죠 거기서부터 점점 커지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전압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진상운전 중에 단락사고가 나게 되면 이미 전압은 저전압 상태죠 전압이 낮게끔 해서 운전하는 상태에서 단락사고가 나오면 전압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과도 안정도에서 굉장히 나쁜 상태가 돼요 안정도가 나쁜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개통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통의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진상운전을 중지하고 AVL을 통해서 신속히 전압을 다시 증자시켜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초소국 여자를 시켜서 빨리 전압을 살려놔야 불안정한 상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낮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전력기도 입장에서 안정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안 좋은 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정도라는 것을 과도 안정도라는 것을 평가할 때 등면접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설명에 적합한 설명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에선 솔로에서 한 솔로가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정도를 평가할 때 쓰는 등면접법 이야기인데 이건 전력개통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1회선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한해선만 남았을 때 보낼 수 있는 전송 전력이 이제 우리가 P는 2V에 X에 싸인 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전압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낮은 상태 전압이 낮은 상태면 이 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더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해선이 고장이 났을 때 여기 전력이 이렇게 더 떨어졌다고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현저하게 더 떨어져가지고 전압이 더 현저하게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값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여기 파란색 선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1회선 사고 났을 때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쓰임 말하는 가속면적이잖아요 여기가 가속면적이고 여기가 한해선이 차단기가 끊었을 때 복구됐을 때 여기가 이제 감속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속하는 에너지가 훨씬 커지는 것이죠 전압이 현저하게 더 떨어져서 이렇게 전속전력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가속을 하게 됩니다 개통전압이 현저하게 저하되면 진상운전 시에는 지금 전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탈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낮아지니까 즉 더 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받아줄 수 있는 면적이 감속면적이 등면접법이랑 여기랑 여기랑 면적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이 여기까지 면적이 사용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마진이라고 그러죠 마진이 훨씬 안정도 마진이 훨씬 줄 들죠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 면적보다 더 커지면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상운전은 좀 위험한 운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정도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운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진상운전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다시 전압을 끌어올려서 안정도 측면을 고려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을 또 낮추다 보니까 손해전압 발전소 손해전압도 낮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게 당연히 그러다 보면 발전소 내부에 있는 어떤 보조전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뭐 급수펌프라든지 뭐 복수펌프 급수펌프나 복수펌프 뭐 얘네들이 이야기죠 얘네들이 얘네들의 출력이나 토크도 작아질 수 있죠 우리가 뭐 유도전동기 같은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압이 작아지면 토크도 작아진다 그러면은 이 토크가 부족하게 되면 토크를 갖다가 만회하게 해서 사실 전류를 더 많이 끌어올려서 과부하시키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손에 전압이 저하되면서 우리 보조전동기들의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의 출력감소로 또한 발전기 출력도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진상운전은 지상운전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전력계통에 그걸 갖다 흡수하게 해서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고정자 철심 단부의 과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가능 곡선도 뭐냐면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짤려 있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짤려 있었죠 이게 안정도 한계라면 이렇게 짤려 있었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고정자 철심 단부의 과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교경력 진상으로 95% 이하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지상보다 더 이제 박하게 운전을 하는거죠 지상은 90%까지는 대부분 설계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진상은 95%로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고정자 철심 단부의 과열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요 부분이 이해가 안되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또 요 부분만 별도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안정도 저하 문제를 이야기했죠 따라 비슷한 입장인데 현저하게 전압이 낮아져서 어떤 과도 안정도 측면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안정도 저하는 또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기화력이 감소한다 내부 기전력 유기기전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기화력이 작아지고 동기화력이 작아진다 동기화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발전기는 안정도가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아까랑 이야기가 사실 약간 바라보는 시각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화력이 감소해서 발전기의 안정도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안정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진상운전은 발전기 편에서 권장할만한 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도를 고려해서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는 진상운전을 하더라도 재빨리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처소공여자방식을 채용해서 안정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기기전력을 많이 낮추게 되면 즉 전압을 많이 낮추게 되면 동기화력이 감소가 된다 운전 상차각은 증가가가 되고요 당연히 P-delta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보면 전압을 낮추게 되면 저해자 운전하게 되면 검정 곡선이 아니라 빨간색 곡선이 되겠죠 위각을 낮추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운전 상차각이 원래 이 운전 상차각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운전 상차각이 2번 상태로 즉 증가하게 되죠 즉 우리가 안정도를 판별할 때는 뭐냐면 정태안정도 관점에서 정태안정도 극한전력은 델타가 90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90도 쪽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정한거죠 불안정한거죠 안정도 마진이 없는 상태죠 즉 운전 델타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안정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델타에서 상차각에서 사실 운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델타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같은 이야기에요 동기 화력이 갑니다 다시 가속이 됐다가 외란이 발생해서 가속했다가 다시 동기화 될 수 있는 능력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즉 그러면 다시 동기화 될 수 있는 능력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안정도 관점에서 보면 안정도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도가 저하된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 평가를 할 때는 이걸 갖다가 이 값을 갖다가 이 값을 갖다가 미분을 미분을 해요 미분에서 당연히 0보다 클 때 즉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양의 영역 요영의 영역이 되겠죠 요영역에서 우리가 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기울기 값이 크면 클수록 델타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x에 e, v에 코사인 델타가 되겠죠 즉 미분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상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영역인데 점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동기화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큰 이때가 델타가 0도일 때 가장 큰 것이죠 동기화력은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가 제일 큰 거고 즉 델타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증가할수록 동기화력은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것이죠 즉 운전델타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동기화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동기화력이 무엇인지 여기다가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전력교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하고 전력교통 시간에 한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때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도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화력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의 진상운전을 하게 될 때 운전상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을 건데 그러면 주의사항 운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발전기의 운전범위는 고정자 담부의 온도상승 부분 그 다음에 정태안정도 한계검토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가능곡성 등 에서 우선 허용운전 한계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적당한 여유를 보아서 전력교통 측에서 요구하는 부하와 균형이 맞는 운전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손에 전압 전압의 저하로 손에 전압의 저하로 보조전동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개통사고로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진상운전 바로 중지하고 바로 중지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증자하여 신속히 증자하여 AVR을 통해서 AVR이 초 고속으로 여자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겠죠 과도 안정도 영역까지 우리가 건드리려면 초속 여자 그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느리게 여자 되면 이미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운전의 안정화를 향상시킨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상운전의 빈도가 잦은 발전기는 단부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정자 철심 단부 전기자 쪽이죠 고정자 철심 단부는 과열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자주 해서 확인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전기 진상운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는 이 진상운전을 이야기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이 부분이 한 방에 딱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진상무요절력 지상무요절력 이것 가지고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전기 부분을 하기 전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미리 끝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좀 이 부분을 갖다가 알아 놓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력개통이라고 하는 과목을 갖다가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 있으면 그 전력개통 공학은 그냥 다소간에 뭐 전력조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인 어떤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뿐이지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란 개념이 딱 잡혀 있으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